그러면 이란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동시에 여러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반군, 이란 이걸 동시에 다 치르고 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물론 뒤에 다른 미국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란이 사실은 작년 10월 7일에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란과의? 이란과의 전쟁으로 봐요 왜냐하면 하마스의 지지세력이 이란이고 헤즈볼라의 지지세력이 이란이고 후티의 지지세력이 이란이고 시리아 지지세력이 이란이고 이라크 지지세력도 이란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란과 한판 붙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치사하게 대리전 그만하고 너 나와 그렇죠 끝판왕 나와 그래서 계속적으로 헤즈볼라를 때리는 거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링으로 이란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이 혼자 싸우지는 못하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서 적어도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는 게 네타냐후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이란 보라고 계속 때리는 거네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위협도 있어요 위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위협스럽죠 어떤 분들의 말로는 헤즈볼라의 군사력이 나토보다 더 세다는 얘기도 믿기 어려운 말까지도 하시는데 그만큼 헤즈볼라가 예전의 헤즈볼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뒤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란이 있으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까 되게 궁금한데 그 본질은 어떻게 보면 이란에 있는 핵 핵 무기가 될지도 모르는 핵시설 그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는 이 차원이 아닌 거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네타냐오는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사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미국이 가장 원했던 거 지금 현 미국 정부는 아니지만 계속 외워왔던 게 뭐냐면 이란의 정권 교체예요 이란의 지금 종교적인 정권을 좀 더 친서구적인 정권으로 교체하는 게 체제 자체를 체제를 붕괴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걸 하려는 가장 이유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서구에 맞대응할 수 있는 이란의 그러한 힘을 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을 붕괴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전에 몇 년도입니까 1979년 호메이니 정부가 들어서기 전 탈라비 왕조였던가요? 그게 됐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되돌아가는 게 이스라엘한테는 가장 좋은 거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핵은 가져서는 안 된다 이란이 어떻게든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네타냐오의 생각이고 이스라엘의 안보 얘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핵시설이라는 게 아무리 평화적인 거라도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란은 평화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평화적이 될 수 없다 분명히 핵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이 완성이 되면 이스라엘도 안위를 그렇죠 보장받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작년에도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미국은 계속 지원해 그것도 후원 때문이고 이게 끝나지를 않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면 어떤 고리부터 제거를 해야 그러면 이란의 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란의 꿈 네 이란의 꿈 미국 없는 중동 미국 없는 중동 네 1차는 미국 없는 중동이에요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서 살래 발치지 않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 없는 중동은 평화로울까요 아니죠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요 또 새로운 지수를 잡아갈 때까지 굉장히 균형이 탱탱할 때까지 오래 가겠죠 그리고 미국 없는 중동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시온주의 정권 붕괴해요 둘이 목표는 비슷해요 둘 다 서로를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이란은요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정부를 반대한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란 국민들은 좋은데 이란의 지금 현재 신정체제를 우리는 반대한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대 국가의 체제에 대한 체제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반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날 게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란도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공격을 했었을 때 다들 그런 생각을 했죠 오 하마스가 저 혼자 저렇게 할 일은 없고 분명히 사주받아서 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건 하마스의 단독 공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마스가 단독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과 헤즈벌라로서는 약간 뜨악한 거죠 아니 지금 우리하고 얘기도 하지 않고 조일도 하지 않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공격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때 그래서 이란에서도 성명을 냈었죠 우리가 시킨 거 아니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이 아직 싸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걔네가 급발진한 거예요 급발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급발진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힘들면 아마도 낑겨 들어오겠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힘들면 미국이 계속적으로 주잖아요 그런 것듯이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그러면 헤즈벌라나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라는 든든한 생각을 하고 급발진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란이 도와주겠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란이 안 도와준 거고 못 도와주죠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확정이 될 수 있으니까 하마스 수장 죽은 사람도 이스라엘 하니에도 이란 수도 테헤란 가서 죽기는 했습니다만 자기네가 그렇게 궁지까지 몰렸는데도 이란은 지원해 주질 않고 있고 이스라엘을 때려주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가서 새 대통령 이제 취임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다 본인은 죽었고 이러면 지금 하마스나 헤즈벌라나 이런 후티나 입장에서 보면 이란에 대해서 쟤네 옛날 같지 않은데 우리 이제 갈 길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헤즈벌라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헤즈벌라는 이란을 굉장히 잘 이해해요 하마스는요 하마스는 섭섭할 수 있겠죠 섭섭할 수 있겠지만 헤즈벌라하고 하마스를 같은 등급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란이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이 헤즈벌라요 헤즈벌라입니다 하마스하고는 삐꺽꺽 이렇게 됐어요 하니에가 이란을 싫어하기도 했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관계 개선을 하긴 했지만 하마스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헤즈벌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헤즈벌라는 전혀 같은 현상에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마스에서 서운해 해봤자 뭐 이란은 그냥 뭐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거고 눈도 깜짝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신경 쓰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이제 전멸하다시피 해 가고 있는데 인간인도 많이 죽고 팔레스타인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지금 팔 걷고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올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전쟁할 타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마스의 공격이 무모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왜 공격을 했느냐 하마스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두 축으로 나누어서 나라가 절단 나는 것처럼 봤으니까 기회라고 본 거예요 사법 개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친사법 개혁인 네탄냐후 지지자들과 반사법 개혁 사람들의 부딪혀 가지고 나라가 거기에 결단하듯이 예를 들면 친사법이 서로가 아랍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난 예비군의 예비군의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을 공격인 얘기를 했고 반대로 사법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우리끼리 아랍이 쳐들어오면 내가 제일 먼저 저놈들부터 죽이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험악했거든요 그 분위기가 그거를 보고 하마스가 기회창이 열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흐야 시누아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하니에가 죽은 다음에 하마스의 수장이 된 야흐야 시누아르 야흐야라는 말은요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아랍으로 요한 요한 시누아르거든요 이 야흐야 시누아르가 어떤 사람이냐 1988년에 이스라엘군 2명을 죽인 데 가담한 혐의로 무려 20년 이상의 형을 받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히브리오를 익혔어요 그래서 히브리오로 하마스의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아주 보기 드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석방이 되냐면 2011년에 2011년에 샬리트 길라드 샬리트라고 이스라엘 군인이 하마스에 잡혀서 5년 동안 잡혀 있었던 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 그 군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잡고 있던 하마스 사람들을 천명을 풀어줍니다 무슨 영화입니까? 그러니까 1대 천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이스라엘 사람의 한 명의 목숨은 팔레스타인 사람의 천명의 목숨과 같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2011년에 그때 풀어줬을 때 그 천명 중에 한 명이 야흐야 시누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명 갖고 천명을 풀었으니까 우리가 인지를 더 많이 잡아오면 잡아올수록 이스라엘과 맞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10월 7일에 인지를 잡아왔던 거는 그런데 모든 게 다 온나버렸죠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완전 이제 잘못된 계산이었던 거고 잘못된 계산이었고 완전 자충수가 된 건데 네, 자충수가 됐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보통 60일 정도가 가장 긴 전쟁이었으니까 그때쯤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래갖고 야흐야 스나르로서는 더 이상 지금 물어설 길이 없는 거고 야흐야 스나르로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상관없게 계속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계속 부딪히겠다 이스라엘도 사실은 지금 휴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가져와 짓고도 거의 땅끝에 조금 남아있고 다 폭삭 망가졌고 하마스가 가져와 짓고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이집트나 이란가 있다고 지도부는 하는데 그럼 실체는 여기들 다 폭격을 다 해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남미촌 빼고는 멈출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휴전협정이 또 끄덕거리는 이유가 사실은 하마스는 지난 7월 2일에 7월 달에 했던 협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 뭐 똑같은 걸 또 하냐 일단은 전쟁을 휴전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빠지는 게 그래서 한 40일 동안 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탄야오 쪽에서는 휴전협정을 할 때 새로운 조건을 계속 내거니까 협정이 갈수록 꺼여요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또 유럽 쪽에서도 가자지구에 그냥 팔레이스타인들은 살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 게 하마스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잖아요 이것조차도 이스라엘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손을 떼고 서한 지역에 있는 자치정부에 경찰이 들어오거나 치안을 맡으면 좋겠죠 누구나 다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 쪽의 경찰들이 구호품을 우리가 배분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죽었잖아요 팔레스타인 자치경찰들 누구한테 죽었어요? 하마스와 가자 사람들한테 잠깐만요 팔레스타인 자치경찰이면 그거 주민들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인이잖아요 네, 유럽당강 서한 지역이죠 서한 지역에 서한 지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6년부터 완전히 양쪽이 갈라졌거든요 가사는 하마스의 땅이 됐고 이쪽은 유럽당강 서한 자치정부가 있는 땅은 파타 현재 정부가 됐는데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도 인정을 받는 하마스 쪽에서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유럽당강 서한 지역에 있는 자치정부의 경찰 세력이 들어와서 가사를 과연 장악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마스만 없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하마스가 다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다 사라질 수가 없어요 누가 온 하마스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들 내부에서도 지금 그렇게까지 된 게 하마스 때문이고 거기서 예를 들어 대표성을 갖는 정당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팔레스타인들도 하마스를 미워할 수도 있으니 내부적으로 막 축출할 그런데 만약에 하마스 가자 주민이 10명 중에서 8명은 하마스를 미워하는데 2명이 하마스다 그런데 그 8명이 힘을 합쳐서 하마스를 몰아낼 수 있나요? 어려워요 가자 지구 내에서는 무기도 없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다 숨겨놓은 게 있죠 이게 끝나질 않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끼리도 문제가 돼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뭉쳐서 하나가 나라를 만드는 게 이상적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자꾸 회의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 내에서 싸우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직후의 좌우 대립처럼 그거보다 더 심하죠 여기는 지금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싸웠고 서로 땅을 서로 나눠가져서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수반이었던 하모다파스가 내가 죽더라도 가사에서 죽겠다 하면서 가사로 가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아랍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도 말은 그렇지만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도와서 자기네들이 뭘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별로 없고요 이게 어려운 상황이죠 진짜 블링컨이 가서 마일리지만 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돌아오고 이럴 수밖에 없는 블링컨은 좀 억울할 거예요 마일리지가 자기네들 국가 비행기니까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엄청나게 싸웠을 텐데 그러니까 블링컨의 한계예요 현 바이든 행정부의 한계이기도 하고 미국 정부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미국의 대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11월 초니까 그러면 트럼프나 헤리스 모두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대선 이후에는 뾰족한 방법이 나오는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없죠 그런데 최악으로 안 가려면 헤리스가 되는 게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는 좀 더 최악으로 안 갈 것 같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최악의 입장이 되겠죠 그냥 끝까지 다 그냥 이스라엘이 밀어버리고 트럼프의 평화안이라는 게 팔레스타인 트럼프가 자기 재직 시대에 만들었던 평화안이 요로당강 서한 지역을 거의 한 40%를 이스라엘이 땅을 떼어주는 평화안이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죠 요로당강 서한은 국제법상으로도 이스라엘이 나가야 되는 땅인데 그걸 40%를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안을 세웠던 사람이 글쎄요 이기 때는 내가 그거는 잘못했으니까 100% 그냥 팔레스타인 줄게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바뀌기 전에는 지금까지 했던 행동 패턴으로 본다면 트럼프가 되는 게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겠죠 해리슨은 아니고요 해리슨은 불편해요 오히려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더 명분과 힘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네타냐후가 임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026년까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본인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휴전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이 총선을 요구할 거예요 총선을 지금 당장 한다 그러면 다시 집권하기는 어렵거든요 집권하기 어려우면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전쟁 일으켰으니 전쟁 전에 전쟁 이전에 여러 가지로 와이프 사라와 함께 사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감옥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총리이기 때문에 면책대권이 있어서 지금 살아 있는 거고 그러면 네타냐후도 이 전쟁을 그래서 지속하고 네 진짜 뭐 누구처럼 독재로 연구집권을 꿈꿀 수도 있는 연구집권은 꿈꾸지는 않으더라도 적어도 전쟁을 계속해서 뭔가 공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공을 세워서 좀 인기가 더 올릴 수 있도록 본인의 과가 잊혀질 만한 공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이란을 제어한다든지 이런 거죠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이스라엘에서는 아무튼 뭐 당신이 전쟁한 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이스라엘 안보에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혀 무료날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휴전을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선거를 하면 확연하게 제1당이 다수당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해봤자 35석 정도가 아주 맥시멈으로 지금 네타냐후가 있는 구조당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연정을 해야 돼요 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연정 중에서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욕을 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연정 파트너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구구두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 구구두를 끌어들여서 했고 그 구구둘이 지금 벵그비르라든지 스모트리힛 이 두 사람이 아주 강경 발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의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당신이 휴전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바로 연정을 깨고 나가겠다 연정 깨고 나가면 정부는 무너지고 다시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선거를 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미국이 와서 휴전하라고 한들 네타냐후는 그 말을 애초에 들을 수도 없는 거네요 뭐 겉으로는 한기로는 두고 한기로는 흐르고 휴전협정을 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조건을 걸어서 휴전협정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휴전 자체가 애초에 되기가 힘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박현도 교수님이 미국 국무부 장관이다 아니면 중동에서 방귀께나 끼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제안을 하면 어떤 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내 직을 걸고 그냥 나는 여기서 정치 안 해 나는 상관없어 강력한 압박을 줄 수밖에 없죠 무기 끊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네 미국이 끊겠다 그런데 그게 미국이 못한다니까요 그걸 그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체제나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미국의 지원을 끊는 게 더 빠를 수는 있는데 이거는 또 미국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또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아 너무 심해 살살해 하마스만 죽여 민간인 죽이지 말고 그럼 이스라엘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마스가 섞여 있어서 민간인들을 죽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어 그리고 무기 줘 니네 미국이 좋은 무기를 줘야지 우리가 하마스만 골라서 죽일 거 아니야 니네들이 좋은 무기 주지 않으면 우리는 통폭탄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 통폭탄을 떨어뜨리면 하마스도 죽지만 민간인도 죽을 수 있어 무기 줘 계속 이러는 거죠 참 이게 끝이 안 나네요 아니 이게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만 팔레스타인도 무슨 일가족이 다 죽고 아기들도 어떻게 돼서 죽고 이런 참상이 계속 보도가 되는데 근데 그거는 미국이나 이런 권력자들이나 이스라엘한테 되게 그냥 부수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건 또 끝나지를 않고 있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 그냥 적당히 해 그냥 크게 확전되지만 적당히 싸워 이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간인들이 지금 거의 이스라엘 쪽 얘기는 1만 7천명은 1만 7천명 정도는 하마스 대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가자에서 죽은 사람이 4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오케이 이스라엘 측 정부의 얘기를 들어서 1만 7천명은 그래도 뺍시다 그러면 그래도 2만 3천명이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약자들이에요 이게 2만 3천명도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 거기 가자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였죠 200에서 220만 정도 됩니다 230만까지 보고요 그리고 다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들은 뺀 거예요 부상당한 사람들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되고 그 숫자를 빼고라도 벌써 4만 명이에요 4만 명인데 전쟁을 끝내지 않은 이유는 가장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마스를 절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죽냐 했을 때 군사 전문가 한 분이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AI 시스템을 쓰고 있다 그래서 AI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역이 있으면 여의도 이쪽 지역에 지금 하마스가 몇 명이 있고 민간이 몇 명이 있고 그 비율을 계산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비율을 AI하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그거를 검증을 한 다음에 작전을 세워야 된대요 그런데 위에서 쪼이고 급하니까 이거를 계산 나오는 대로 그냥 거기다가 통폭탄을 쓴다는 거예요 통폭탄을 통폭탄이라고 쓰면서 깡통폭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밀한 게 아니고 그냥 떨어뜨리면 다 죽어버리는 일단 저기 하마스 있다 5명 있다 그러면 밑에 옆에 민간인이 50명 있더라도 일단 하마스니까 죽여야지 이거예요 그러게 되면 옆에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민간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끝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를 계속 지원해달란 말이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미국도 걱정되는 게 너무 최첨단 무기 가면 미국이 이스라엘이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군 수뇌부와 네타냐오 총리와 지금 계속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인들은 언제까지 이 전쟁을 계속 할 것이냐 아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렇죠 뭐 국방종 맡고 있는 군인들이랑 네타냐오 총리랑 갈등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전쟁을 계속 할 것이냐 이거죠 뭐 이거 플랜을 세워라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데 끝이라는 계획도 없고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이 계속 쉽게 말하면 축구를 치면 닥치고 공격이잖아요 닥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할 거냐 축구야 90분이면 끝나지만 이건 90분이 아니라 지금은 연장전 가고 계속 연장 가고 며칠째 계속 하는 걸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사실 지치죠 피곤하죠 거기다가 인질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질도 어딘가에 계속 잡혀가고 있었을 텐데 잡혀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한 100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반수 이상 죽었을 것 같아요 반수 이상은 시체로 있을 것 같고 살아있는 사람은 한 50명 정도만 되지 않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타냐오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네타냐오는 정부 그래서 인질 가족들을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타냐오 정부를 계속 비판하는데 네타냐오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인질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다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인질을 구출할 마음은 별로 없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네타냐오 정부를 이루고 있는 강경 보수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시문에서는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 초반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대를 위해서 소호를 희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질 안타깝지만 더 큰 국가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까지도 했었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네타냐오 정권 자체가 그 인질들도 이스라엘 국민들인데 그러니까요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그러려면 네타냐오에 대한 반감이 폭발적으로 터져야 되는데 터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촛불 광화문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겠죠 정상적인 전국이라면 그런데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또 언제 또 이란에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네타냐오 입장에서는 그냥 네버엔딩 전쟁으로 계속하는 게 본인한테는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전쟁 시작할 때 1년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봐서는 1년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대선 끝나고도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또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또 뒤에 있고 미국이 있고요 진짜 네버엔딩입니다 이 이야기 저희가 내년에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빨리빨리 끝내야죠 시장에 빠지면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빠진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본인들이 퍼나 PBR 계산은 잘못했던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알려고 하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갑자기 땡기면 세상의 모든 걸 나 혼자 다 가져가요 중요한 건 100배 오를 동안 돈 번 사람이 여의도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주식은 원래 그래 끝이었어요 진짜로 ün 결정에 대한 생각도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